어쩌기는 이제 뭐 대답해야지. 뭐를? 아니, 내가 고백한 거 네가 오늘 대답하기로 했잖아. 네 대답은 뭔데? 아니, 나도... 뭐라고 잘 안 느낀다. 아니, 나도... 아니, 뭐라고 하는지 하나... 아니, 똑디 좀 말해봐봐. 아, 좋다고! 좋아한다고! 나도 네가 좋아한다고! 세상에 어느 누가 좋아한다는 얘기를 미쳐비게 상대방에서 하겠네. 맥도... 내 네가 많이 좋아한다고. 자, 좋습니다. 아 아 아